마이뮤직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저의 첫번째 정규앨범 SENSORY FLOWS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솔로 활동을 시작한지 제가 7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정규앨범으로 만날 뵙게 되니까 뜻깊고 새롭습니다 총 10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SMALL THINGS는 기타 사운드와 아름다운 하모닉스 계열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인디팝 장르의 곡인데요 가사에는 작은 감정과 소소한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타이틀곡 외에도 제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아름다워 우리의 시간 포시즌 그리고 또 우리 NCT 마크씨가 바쁜 와중에도 피처링에 참여한 호까지 정말 다양한 수록곡들로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좋은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저의 첫 정규앨범 센소리 플로우스를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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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